전수의 루스킹 그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룹이 굉장히 많은 그룹이에요! We are a real one!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a real dance! 제가 여러가지 뮤직비디오 보냈어요. 인스타그램에 만난다고 하니까 러시아 팬들처럼 여러분들 엄청 많이 그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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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룹이 유명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오늘 말만 이렇게 하실까? 오늘의 그룹이 어떻게 알고 싶어요? 오늘의 그룹이 유명한 프로그램은 주문이 되셨나요? 그러면 첫번째 질문!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신가요? 러시아는 추운 것 같아요! 러시아는 봄이 유명하죠! 러시아에 잘생기시고 예쁜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오! 오! 친구예요! 되게 유명하시니까 러시아에 잘생기시고 러시아에 잘생기시고 진짜 팬분들이 많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러시아에 대해 너무 감을 지키고 블라디보속의 데미거든요? 데미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싸요! 그거 한 번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그렇지! 누구야? 저는 카자흐스탄을 운동할 때 카자흐스탄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스포츠는 태권도 다음은 스포츠는 강아지에서 카자흐스탄이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하세요? 정치적 보고 운동도 아주 잘 하셨어요 포수나 산여행지도 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키타를 많이 가요 그리고 거기도 되게 민영한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비둘기도 예쁘다고 하얀 비둘기 저도 물어봤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똑같아 그냥 우리나라 비둘기랑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딱딱하고 우리나라 콩카소스 이쪽에서 춤도 춤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배그 이모춤 하프카소스 지역에 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시고 위에서 이게 전용보자 하프카소스 완전 빠르다 어떻게 저렇게 힘을 주지 가텔러주네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혹시 음악 멜론이나 춤이 어떠셨어요?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네 진짜 요려워 시는 못 하겠다 어서요 이 노래로 한 번 춤을 춰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셔도 될까요? 네,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어? 와! 우와! 렛츠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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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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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귀여워! 우와! 오이! 다annen! 정답! 오이! 아아아아악! 미아의 제일 잘 찍은 분이 약간 눈물 없는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성공하셨어요. 계속 계속 잘 되시길 바라. 정말 감사합니다. 미아의 파이팅! 기다려주세요! 보너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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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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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